티몬과 위메포는 채권자 수가 너무 많아요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사, 피지사라고 하죠 다음에 페이사 다음에 거기에 입점해서 피해를 본 판매업자들이 무려 6만 곳에 달해요 채권자가 너무 많다 지금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금이 2,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5월 말까지 미정산된 금액이고 6월, 7월분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영배 대표가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6월, 7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를 했어요 티몬과 위메포의 매출을 부풀려서 우리가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진 회사다라고 나스닥에 유리한 그런 조건을 상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출혈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 판매분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은 웃돌 거다라는 거죠 지금 유통업계에서 추산하는 티몬과 위메포의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을 거다 이 사태의 키맨은 구영배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큐텐하고 큐텐의 개헌사들을 처분했을 때 남는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그런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월 29일에 입장문을 내가지고 큐텐 지분을 포함해서 내가 사전을 출연해가지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요 7월 30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가진 게 뭐냐 사실 실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영배 대표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자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800억이다 자기가 800억을 동원할 수 있는데 중국에 그 자금이 묶여 있어가지고 당장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내가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 회사가 잘 나갔을 때는 그 지분의 가치가 5천억 정도의 밸류를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 5천억이라고 하는 게 큐텐의 어떤 몸값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었을 때 큐텐이 잘 나갈 때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큐텐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죠 적자 상태죠 갖고 있는 현금은 별로 없죠 그런데 과연 시장에 큐텐의 지분 38%를 내놨을 때 누가 이걸 돈을 주고 살까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도가 됐지만 검찰이 구대표에 대해서 긴급 출국금지를 시켰고요 특수부를 비롯한 검사 7명으로 전단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구대표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